아니 폴이 안좋다고? 그럴수가 있나? 안좋을 수가 없는 스펙인데? 뭐 해보면 알겠지? 그죠? 아니 왜 안깨져? 뭐 늦었지? 가자 퍼픽 프레스 콤보 좋지 아니 얘가 히트스매쉬가 엄청 좋은데 왜 안좋지? 레츠고 하이킥도 있고 이게 안좋을 수가 있나? 하이킥도 있고 글쎄요 내가 그건 안썽어서 모르겠어요 네 일이 좋지 괜찮지 산나 VER 안녕 희 роз 내가 좋아하는 스타베트 히트 켜 아... 뻔한거 아니냐 이거? 호빗 프랩! 호빗 프랩! 무릎! 아... 무릎은 안 맞는데? 호빗 프랩! 아... 르륵이 10컷 아프네... 들어와! 한방에 죽여줄테니 호빗 프랩! 호빗 프랩! 호빗 프랩! 핏! 핏! друга such d 몰라요? 몰라요? 렛츠고! 아 이거 완전 샀는데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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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로 나오네 이제 좋네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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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패인데 훌륭할라 안 붙염나봐 와 궁권이 그저 아무 썬나 보네 와 대박 지렀네 경력장 빠졌다 빠졌다 와씨 왜 여기서 대박 질어버렸고 하하하하 무릎님 20일 날 피치 기대중이신가요? 네 내가 왜 무릎인지 알려줘야 돼 네 형 형 형 형 형 아이고 형 형 형 형 형 장프로님 감사합니다 아우 내 방 어 뭐야? 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앨런포님 오케이 아 씨 아 감사합니다 뭐하노 어디가노 오케이 좋아요 원래 이랬어? 세븐도 처음에 나왔을때 뿅 역사 내가 왜 물어보이겠냐 게임을 이따구로 하기 때문에 무릎이지 부모르 좋았어요 나올수도있죠 내밀어 뭐 어디 조준을 잘해야지 어 마이 10원짜렀습니다 어어 미안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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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1 2 3 5 아 100%제 용차지 이거 오우 멋있는데 철거가 이게 폴이지 어퍼 땅빛 쳐가 고 무릎 무릎 다 하하하 카운터 잡기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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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허핏프레스 허핏프레스 처음엔 다 할래 앉았다가 웨이브 그만이네 카운터 아 맞나 조졌다 이거 무슨 메뉴 카운터 카운터 무릎이라서 관객이 안돼요 음? 역시 무릎 카운터 잡기 지금 솔직히 저 정도면 리뷰 1점 줘야 됩니다 그죠? 음식이 많은게 다 흘렸어요 오케이 카운터 잡기 어 먹어 또해 또해 괜찮아 또해 그렇지 한 번 더 플레임 왔나? 아주 가볍게 왔다 그죠? 빨리 한 번 더 해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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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